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 신중에 들어있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선의를 베풀더라도 없앨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가운데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기심하고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질기고 지속적인 것이 적대감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들이 범했던 굉장히 큰 실수가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호해적인 그런 원칙을 견제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핵 개발을 사실상 지원한 셈이지 않습니까 적대감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고 또 그 적대감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적대감이지 않습니까 까닭 없는 적대감 이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어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출신인 판사 출신의 김모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힘들었다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윤정부가 자기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상으로 적대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우파 쪽의 인사들은 좀 물렁하죠. 좋은 말로 물렁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 대단히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죠.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된통 다 당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은 한프리 수사 때문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사실 미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태강그룹의 박연자 씨한테 돈을 받은 거고 시계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당시에 그분이 중수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이인규가 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친구분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한 거네요. 그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 친구뿐만 아니고 그 당사자를 괴롭힐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프리 수사 무죄로 끝났지만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대부분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네요. 문재인 정부가 이인규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고교 동창생인 감낭훈 전 홈앤쇼핑 대표를 그냥 몰아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 30일이니까 문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성을 통해 가지고 홈앤쇼핑 본사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넣어 가지고 2018년 또 해임을 시키네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채용비리로 사람을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3월 21일 날 강남훈 대표를 사퇴를 시켰네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정투쟁을 벌이다가 2021년 또 5월 16일 날 대법은 무죄 확정이 되고 2023년 또 7월 30일 날 강영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그냥 돌아가셨네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지났지만 문정권 하에서 치렀던 그런 적폐청산이란 이름 하에서 그런 인물들을 두루미 엮듯이 그렇게 엮어 가지고 감방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그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보복을 하는 거하고 우파 정권이 등장했을 때 보복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단 한 건의 보복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강남훈 전 대표가 이인규 변호사의 고교동창이었네요. 고교동창이니까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구름통이로 몰아넣어 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강남훈 전 대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억울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런 권력을 잡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 높게 보느냐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까지 여름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당선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천창수보를 당선자로 만들어서 당락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미래의 어떤 일로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들이 굉장히 고초를 저는 겪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까닭없는 정오심입니다 까닭없는 적대감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선거부정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말끔하게 처리한 상태에서 2023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루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굉장히 고초를 겪으실 거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도 고초를 겪겠죠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돈 팔촌을 다 동원해 가지고 괴롭힐 수 있으면 죄 만들면 되는 거죠 선거도 조작하는데 죄를 어떻게 조작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이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멀쩡한 대통령도 뭡니까 감방에 쳐 넣는데 뭘 그 사람들이 못하겠습니까 저는 딴 것보다도 참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친구인 강남훈 전 대표를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선의를 베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석열 정부에게 누구를 보복하라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골스 클 때 아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인데 뭐 시골에 가면 방학 때 내려가게 되면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쁘노 뭐가 그렇게 바쁘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대통령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대통령의 앞날과 국민들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리 정돈한 책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읽고 이 문제를 기필코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4년도 4월 10일 21대 총선 22대 총선입니까 총선이 오기 전에 말끔하게 처리해서 이제 더 이상 선거를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